이번 시간에는 EC2 인스턴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설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례인데요. 첫 번째로 ActiveX가 필요한 웹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인터넷 뱅킹이나 쇼핑몰 같은 경우에 ActiveX가 있으면 맥이나 리눅스 사용자들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가상 머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10에 보면 크로스 브라우징을 테스트할 수 있는 도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접속이 차단된 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EC2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부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비스가 접속이 되었을 때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접속해야 되는 필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미리 준비된 인스턴스를 실행을 해놓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처음 윈도우 서버를 실행시키면 조금 곤란한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스턴스를 저는 실행을 시켰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저의 EC2 가상 머신의 EC2 인스턴스를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브라우저를 열고 싶으면 밑에 버튼이 없죠? 아이콘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위쪽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원격 영역이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UI가 지금 보고 계신 것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화면 위쪽에 이렇게 생긴 컨트롤 박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것을 클릭해서 시작이라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시작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맥 사용자라면 컨트롤 ESC 키를 누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시작 화면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시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하면 처음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고요. 만약에 제가 OpenTutorials라고 하는 저희 생활코딩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경고창이 뜹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윈도우 서버는 서버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운영체제이기 때문에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이나 그런 위협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보안장치들이 걸려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보안 수준을 높일 수는 있지만 또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윈도우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보안 수준을 낮추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화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서버 매니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서버 매니저에는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Configure this local server라는 것을 클릭하시면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이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한 이런저런 설정들을 바꿀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Properti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I-Enhanced Security Configuration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여기서 이게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인터넷 익스플러러의 보안 수준을 높여주는 그런 옵션인데요. 이걸 Off를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On 버튼을 클릭하고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그러면 그 화면에서 Off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시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러러를 껐다 키시면 아까와 같이 이 사용자를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경고 메시지는 더 이상 뜨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인터넷 익스플러러를 끄고요. 그리고 원격 명령으로 시작 인터넷 익스플러러를 다시 키고 그리고 저희 생활코딩 홈페이지로 갔을 때 보시는 것처럼 아까 나왔던 경고창이 뜨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부터 조금 더 편리하게 브라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네이버 같은 서비스 서비스, 즉 플래시와 같은 플래시를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에 이동을 하게 되면 플래시를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거기서 Install 버튼을 눌러도 설치가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이 Desktop Experience라고 하는 옵션이 윈도우 서버에는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지금 서버 버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반 사용자들이 필요로 할 만한 기능들이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최적화를 시켜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래시를 사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반적인 유저들이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이 운영체제, 윈도우 2011을 사용을 하려면 Desktop Experience라고 하는 옵션을 활성화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메뉴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컨트롤 패널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럼 이렇게 컨트롤 패널이 뜨죠. 그럼 그 중에서 프로그램스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고요. Turn Windows Features on or off라고 되어 있는 버튼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또 뜹니다. 여기 여기서 Add Rolls and Features Wizard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렇게 Next를 누르시고 또 Next를 누르고 Next를 누르시면 Server Rolls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요. 한 번 더 Next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윈도우 운영체제에 있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리스트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체크가 안 돼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User Interface and Infrastructure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Desktop Experience라고 하는 것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를 클릭하면 Add Rolls and Features Wizard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뭔가를 물어보죠. 여기서 Add Feature를 해서 그 다음에 Next를 누르고 Install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스 바가 쭉 올라가서 100%가 되면 이 컴퓨터를 껐다 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저는 Install이 끝났고요. 여기서 Close를 한 다음에 브라우저를 켜고 네이버로 들어간 다음에 Install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Install을 물어보죠.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럼 그냥 꺼버리시고요. 컴퓨터를 한 번 껐다 킵니다. 컴퓨터를 껐다 킬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시작 메뉴로 들어가셔서 시작 메뉴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Administrator가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면 Sign Out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원격 제어를 빠져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Instance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Instance에서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Reboot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Rebooting이 시작이 될 거예요. Rebooting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여기 Running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과 이 Check Spac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녹색으로 나타날 때까지 좀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녹색으로 나타났다고 해도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만 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저는 접속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Intern Explorer를 키고 Flash를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로 제가 접속을 해보면 자, 아까는 다르게 Flash를 인스톨하라는 메시지가 안 뜨고 Flash가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부분만 조심하시면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윈도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제 Cross Browsing 테스트인데요. 이거는 개발자분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기 Explorer를 실행을 시키시고요. 여기에 있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 Developer Tools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거 클릭하면 밑에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서 브라우저 모드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브라우저의 버전으로 변경합니다. 예를 들면 7,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Document 모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7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7과 동일한 방식으로 웹페이지를 렌더링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드들을 바꿔가면서 이 Cross Browsing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까지 EC2 인스턴스의 윈도우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웹서비스를 설치해서 그 웹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